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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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손짓한 거야? 손짓을 말씀 한 거? 여보? 아니지? 여보세요? 어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제이하랑 시청자 여러분 허십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이한테 뽀뽀를 100번 할 겁니다 사실 제가 하루에 제이랑 뽀뽀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한 200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제이랑 뽀뽀를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100회를 좀 채워볼까 합니다 제이가 과연 연속 뽀뽀를 좋아할지 안 할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좀 좋아한다 하면은 천번이라도 해야지 나한테 뭐 그 최고의 보상인데 제이 이마에서 침냄새가 좀 흥건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제이가 연속 뽀뽀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해야죠 제이가 싫어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 저희랑 연속 뽀뽀 100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를 10개 단위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뽀뽀 옳게 30개 제이 표정 어떤가요? 40개 5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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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50 60 60 70 70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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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손짓 한거야? 아니지 여보세요 엄마 엄마 미안한데? 80 안 맞았다 9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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